역시 바다 사나이의 식사는 품격부터 다르네요. 해군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만큼 부식비가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산지 직송, 해산물을 자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주 먹을 수가 있어요, 맛있어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처음에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우와, 대박. 여기가 맨날 거 참으십시오. 에이에이에 인 Sol에서 꽃게 트러 Może 신경없어요. 최거운 말보니까 진짜 살아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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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맛있네 배김은 확실히 바이 맛있다 거주 가루 내기 좋은 거 쳤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냄새 확 향이 나죠 고기도 엄청 연해. 고기도 연하고. 아랫네. 비닐 하나도 안 먹어. 양성 냄새 나는 거. 아 맛있다 진짜. 와 나 진짜 식판 이렇게 들고 먹고 처음이라 좋네. 어 잠깐만. 뭐야. 진짜 상당히 놀라게 했던 그 맛. 히트음료. 딸기 같대. 바나나 같대.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. 자판기 자판기. 아니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. 돈이 없잖아 근데 우리. 나도 없어. 다음에 와서. 다음에. 다음에 이거 한 번 먹으라고. 200원이 없어서 못 마시다.